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근교의 고양이섬이라 불리는 아이노시마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섬은 후쿠오카에만 있는게 아니라 일본 전국의 고양이섬이라 불리는 곳이 50분대가 넘는다고 해요. 후쿠오카의 아이노시마 외에도 에이메현의 아오시마, 카가와현의 오기시마, 미야기현의 타지로지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마는 과장님이 아니라 섬을 뜻해요. 아오시마는 예쁜 온천마을인 도구온천이 있는 마치시마에서 갈 수 있고 다카마치에서 갈 수 있는 오기시마는 나오시마랑 함께 세토우치 예술제가 열리는 예술섬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야기현의 타지로지마는 고양이섬으로도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후쿠시마 완전히 가까운 곳이라서 여행객들이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후쿠오카의 아이노시마가 고양이섬 중에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일단 가까워요. 후쿠오카에서 1시간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나오고요. 많이 알려진 또 다른 이유는 여행 가이드북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일본여행 전문 블로그로 유명한 배찐이라는 분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가이드북에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고양이랑 일본여행을 엮어서 책도 썼어요. 그리고 여행사랑 같이 여행 상품으로도 만들면서 아이노시마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영상도 배찐이님이 찍어온 영상입니다. 그럼 가는 법을 소개할게요. 후쿠오카에서 어느 지역의 호텔에 숙박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법이 조금 바뀌는데 우선 하카타에서 출발을 할게요. 하카타역에서 제열 열차를 이용해서 후쿠오다이마에 후쿠오카 공대 앞까지 가고요. 요금은 280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착장까지 커뮤니티 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은 100엔 소요시간 10분. 선착장에서 섬까지는 배를 이용하고 요금은 460엔 소요시간은 17분입니다. 열차랑 버스, 배. 일본여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환승하는 시간 생각하면 1시간 30분 정도 일정을 잡아야 돼요. 지금 보는 스케줄은 4월부터 9월까지 평일 스케줄인데 하루에 6편밖에 없고 마지막 2편은 의미가 없으니까 4편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추천하는 일정은 아침 8시에 출발했다가 점심 먹을 때 하카타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행가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게 싫어서 10시 30분에 만약에 출발한다 그럼 11시 47분 점심시간에 아이노시마에 도착하고요. 아이노시마에서 식사할 만한 곳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침 8시 출발 아니면 1시 반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가는 경우는 토요일이랑 일요일도 스케줄이 좀 달라요. 시간표가 전체적으로 좀 복잡해서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하고 싶은데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도 적고 시청시간이 짧아서 외부 링크를 연결을 못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엄청 예쁜 고양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냐옹 냐옹 냐옹